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러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 노란 타원형 부분이 융기되어 있기 때문에 눈밑 노화가 진행된 40대 내지 50대 여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만일 이 도드라진 부분이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 애교살 부분이 도톰했다고 한다면 또 다르게 좀 젊고 탄력있는 얼굴이 되었을 것입니다. 이렇게 5mm 차이로 인해서 젊은 얼굴이 되고 나이든 얼굴이 되는 오늘은 눈 밑에 5mm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눈 밑에 해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눈 밑에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르면 20대 후반부터 이러한 눈매 주름이 생길 수 있는데요.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오른쪽과 같이 빨간 점선 사각형, 노란 점선 사각형, 그리고 맨 아래쪽에 파란 점선 사각형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여야 하겠습니다. 우선 아래 눈꺼풀의 속눈썹 부위에서 밑으로 약 5mm 정도 되는 곳까지의 빨간 부분, 즉 애교살로 표현이 되는 부분인데 어렸을 때는 이렇게 도드라지다가 나이가 들면서 아이스크림 녹듯이 점점 없어지는 구조물입니다. 이렇게 애교살이 없어지면 눈이 작아졌다고 느끼는데 그 이유는 눈을 전태궁까지의 눈썹 위치까지를 다 눈이라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듯이 이 아래쪽으로는 애교살 하반까지 눈으로 인식이 되어서입니다. 이는 이렇게 중안부 긴 얼굴에서 중간 얼굴을 조금이라도 줄어들어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. 그 아랫부분인 아랫눈꺼풀의 속눈썹에서 밑으로 5mm에서부터 15mm까지의 이 노란 점선 사각형 부위는 왼쪽 그림에서 하얀 눈알 아래쪽에 노란 타원형 부분으로 나이가 들면서 튀어나와 보이게 됩니다. 이를 해부학적인 단면도로 보면 눈 밑 지방이 이렇게 붉어지면서 튀어나오게 된 것인데 이를 결막적으로 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지방을 제거할 수 있으며 아니면 이 튀어나온 지방을 살려서 이용을 해서 부족한 아래쪽 부위 그러니까 다크서클 부위로 옮겨준 다음에 이렇게 고정해 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수술이 바로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입니다. 이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더 아래쪽인 아랫눈꺼풀의 속눈썹 부위에서부터 밑으로 15mm에서부터 25mm에 있는 파란 점선 사각형 부위는 나이가 들면서 그 뒤로 그러니까 밑으로 꺼지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다크서클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럼 이 어린 아가의 눈 밑은 다크서클일까요? 이를 오늘 설명드린 해부학에서 대입해 보면 이 꺼진 부위가 이 파란색 부분이 아닌 이 노란 부분이므로 그 다크서클이 아니겠고요. 이분 눈 밑에 그 불룩 올라온 게 애교살인지 혹은 눈 밑 지방인지를 판단해 보면 이 빨간 부분이 도톰한 게 아니고 그 위치가 이 노란 부분이 불룩한 것이기 때문에 적폐의 대상인 그 눈 밑 지방으로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. 아랫눈꺼풀의 속눈썹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5mm 마다 구분을 해보시면 이렇게 비교적 초기 상태의 눈 밑 지방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겠고요. 그 부분을 도식화해서 그려보면 애교살 부분은 가슴에 해당되고 눈 밑 지방은 잘록한 웨이스트, 허리 그리고 다크서클 부분은 방방한 엉덩이 부분이 되겠는데 이 빨간 웨이스트가 허리가 불룩하면 눈 밑 지방이고 버스트가 볼록하면 애교살이 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흔히 보는 연예인 중에 배철수씨가 있지 않습니까? 배철수씨의 불룩 나온 눈 밑 지방은 애교살인지 아니면 처진 눈 밑 지방인지 를 이 분류로 분석해 본다면 애교살이 아니고 눈 밑 지방이 되는 것입니다. 오늘은 눈 밑에 있어서 꺼진 부분과 볼록한 부분이 있는데 이 꺼진 부분이 다크서클인지 아니면 예쁜 굴곡적인 S라인인지 또 불룩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불룩한 부분이 처진 눈밑 지방인지 아니면 애교살인지 그것을 해부학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법을 오늘 설명드렸고요. 저는 다크서클의 꺼짐을 지방이식 방법으로 교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불룩 나온 지방을 재활용해서 꺼진 부분을 이렇게 채우는 일명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어떤 방법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